자, 64번 볼게요. 자, 노시보 효과는 나쁜 효과입니다. 커스 당연히 PP지. 동사자리도 아니고 뒤에 명사 목표도 없잖아. 그러니까 약이 되는 나쁜 효과야. 바이드빌리 믿음에 의해서 어떤 믿음인데요? 명사니까 무조건 꾸며야지. something is harmful. 어떤 것이 해롭다 라는 믿음에 의해서. although it has no effect, 비록 뭐뭐이지만이지. 그것이 어떤 효과도, 부정으로 해석해야죠?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것이 해롭다 라는 믿음에 의해서. 약이 되는 나쁜 효과입니다. on the experiment, 한 실험. done, 당연히 PP지에는 그지. 그러니까 행하여진 실험이야. Japanese researcher,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한 실험이. 동사 앞에서 무조건 끊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they tested 57 high school boys. 그들은 57명의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4는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about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들의 민감성에 대해서. to origin.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그들의 민감성에 대해서. 57명을 실험해 봤대. the boy filled out questionnaire. 그래서 그 소년들은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about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에 대한. with rocker tree. 그래서 rocker tree 하면 온나무예요. 온나무와의. 이럴 때 with. 와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했고. 자 그리고 그것은 계속종법의 관계사니까. 그리고 그것은. uneached rest. 그래서 이 가려운 발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나무가 잘못. 온나무를 잘못 먹거나 온나무에 피부가 나면. 그 발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좀 내려보고. 이번엔 좀 지문이 상당히 길다. 그치? 자 소년들. 어떤 소년들이야? who reported. 보고했던 소년들. having severe reaction. 심각한 반응을 가졌던 것을. 이건 동사 다음이니까 여기는 명사. 목적어가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심각한 반응을 가졌던 것을. 보고했던.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얘기는 말하다 라는 뜻이겠지. 이 실험자들에게. 근데 어디의 반응인데? To the poisonous tree. 그 독이 있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온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독이 있는 나무에 심각한 반응을 가졌었던 것을. 보고했던 이 소년들은. were blind folded. 자 여기가 수동이죠? 동사야 근데. 그러니까 눈 가려졌습니다. 무조건 동사 앞에서는 끊어. 그러니까 후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구나. 자 researchers brushed one arm.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 팔을 브러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 같은 걸로 이렇게 쓸어버리다. 그러니까 쓸어내렸습니다. 한 팔을 쓸었어. 뭘로? with a lip from rocker tree. 그 온나무로부터의 가지를 가지고.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지고 한 팔을 쓸었대. 그러나 told the boys. 그 소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형식이야.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여기 근데 대시 생색돼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그 소년들에게 대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they were chestnut tree leaves. 그것들이 밤나무 잎이라고. and love the other arm.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하나. the other. 나머지 다른 하나 팔을 문질렀습니다. with chestnut tree. 그 밤나무 잎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말하였습니다. 또 대시 하나 생색된 거예요. they came from rocker tree. 그것들이 온나무로부터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잎이 온나무 잎이라고.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arm. 그 팔. 어떤 팔. that the boys believed. 자 여기는 believe 동사가. 오형식 동사야. 근데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목적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는 목적격 보호로 해석해야 돼. 목적 아니라. 그러니까 뭐뭐라고. 믿었다. 소년들이. 자. 투 부정사라고. 좀 기니까 한번 끊을게. 그리고 또 뒤에도 또 너무 길다. 자. 전체 다 앞이니까 또 끊었고. 모든 동사 표현 앞에서는 끊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투 헤브 pp. 그러니까 bpp. 여기는 그러니까. 투 헤브 pp니까 이걸 뭐라 불러?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다고? 과거 표현이지. 과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이지. 투 헤브 빈 pp. 헤브 빈 pp니까 수동 돼요. 그치? b pp니까. 그러니까 노출되었다. 노출되었었다.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믿었던 그 팔. 뭐라고? 노출되었었다고. 그 독이 있는 나무에. 그러니까 온나무에. 온나무의 잎으로 문질러졌다라고. 라는 얘기지. 믿었던 그 팔이 빈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문장 구조 잘 보자. 자. 인모스케이트. 대부분의 경우. 자. 여기는 전면과 먼저 나온 거야. the arm. 그 팔은. that had contact. 접촉을 가졌었던 팔. with the actual poison. 실제적인 그 독과. 독 뭐 뭐와. 접촉을 가졌었던 그 팔은. did not react.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게. 노출된 거는. 여기는 반응했다니까. 여기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develop a rash. 이건 이럴 때 develop 개발하다가 아니라. 병이 나오면. 병에 걸린다라 했지. 그러니까 발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근데 연구자가 누구라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실험을 한다. 애들을 데려다. 그 온나무에 반응이 있는. 그. 옷이 오른다 그러거든. 우리나라 별로. 옷이 오르는 애기. 그러니까. 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이딴 실험을 한다. 그 연구자는 엄마 아빠들한테. 멱살 잡히지. 나 같으면 가서 줘. 패겠다. 그건 진짜. 내 애를 데리고. 그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딴 실험을 하고 앉아있고. 근데 누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지. 일본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내가 봤을 땐. 응.